구속사 시리즈 제11관 저는 이 시간 구속사 시리즈 제11관 37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바탕으로 그룹과 종료나무의 구속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전하는 진행방법은 간단한 서론과 결론 그리고 그 사이에 다섯 가지의 포인트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료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료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2편 종료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료나무를 향하였으며 온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만들어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연결되는 은혜만을 활약하시며 성삼인 일찌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속사에서 에스겔 성전은 변화의 세계를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두 형상이 있는데 하나는 종료나무고 또 하나는 그룹입니다 두 형상의 이야기는 그룹이 종료나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며 바로 이 포인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외부와 내부의 공통점은 바로 종료나무죠 에스겔 성전에 들어오려면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들 문간에는 종료나무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안뜰문간에도 종료나무가 새겨져 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천장, 벽, 문 할 것 없이 온 사방에 두 형상 즉 그룹과 종료나무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룹이 종료나무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형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상은 무엇이냐? 형상은 이면의 사비부다 에스겔 성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비부, 사비부 공부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는데 형상은 뭐냐면 이면을 두르고 있는 표면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형상은 이면의 메시지죠 이면은 본질을 말함으로 결국 형상은 본질의 메시지 실체의 메시지를 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에스겔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비밀 이 형상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비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곧 구속사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그룹의 사명 그룹은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그룹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사명에 있기 때문에 그룹에게는 생명나무 곧 영생의 비밀이 있다 이 영생은 신의 성품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을 바탕으로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누구에게 활약하시느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신의 성품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이기는 자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료나무는 곧 이기는 자를 비유하기 때문에 상징하기 때문에 그룹은 이기는 자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바라보고 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그룹의 시선 그룹의 시선은 종료나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말은 눈이 가는 방향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룹의 시선은 종료나무에 고정되어 있고 또 종료나무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한다는 뜻은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룹의 시선에는 그룹은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편 99편 1절이나 또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볼 때 그룹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룹은 한눈 팔 수가 없다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룹의 시선에는 그래서 그룹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무조건 왜냐하면 그룹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룹이 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주시하고 우리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구속사적이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룹의 행동예언 그룹은 시선의 변천으로 행동예언을 하고 있다 행동예언은 뭐냐면요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룹은 시선으로 행동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의 몸은 눈이잖아요 이 이치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올바로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10장 12절에 보면 그룹의 온 몸은 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룹이 보는 것은 그 몸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룹의 시선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기 때문에 동적이다 즉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몸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의 눈의 움직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룹의 몸의 움직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몸이 눈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룹의 시선의 동선이 곧 그룹의 행동예언의 핵심이 되는 것이며 그룹의 시선의 동선은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포인트로 그룹의 시선의 변천사 그룹의 시선의 핵심은 그 시선의 변천사예요 그룹의 시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24절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화연건과 두루도는 화연건과 그룹을 에덴 동편에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라는 개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가 더 추가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24절에서 길이라는 단어는 direct 이것은 길이라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방향, 처신, 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ay, direction, conduct, attitude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그룹의 시선이 세 번 변천하고 있는 거예요 2669년 만에 그룹의 시선이 드디어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그 후에 486년 만에 또 그룹의 시선이 움직이고 그 후에 386년 만에 또 한 번 그룹의 시선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에서 구속사에서 그룹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룹의 시선의 동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의 첫 번째는 성막에 있는 그룹은 아래를 보고 있다 성막은 언제 지어졌냐면요 출애굽 연도가 주전 1446년이잖아요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주전 1446년에 그리고 그 이듬해가 되는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어요 1445년에 주전 그런데 성막에 있는 그 그룹은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0절을 볼 때 속죄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를 본다는 것은 구속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을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왜 2669년이냐 하면요 아담이 지어진 연대가 주전 4114년이잖아요 우리가 족보 공부를 통해서 아담의 연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전 4114년에 아담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그룹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키는 나는 그 개념에는 그 길이라는 개념에는 뭐도 있냐면 방향도 있고 처신도 있고 태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중심을 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자의 길을 보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자의 그 방향 그 처신 그 태도 믿는 자의 생각의 길 삶의 길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연대로부터 이 성마까지가 2669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의 구속이 어떻게 진행되냐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룹은 앞을 보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열반기상 6장 23절 역대하 3장 13절을 볼 때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룹은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소에서 외소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즉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주전 959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으로부터 486년 만에 이 그룹의 시선이 그 그룹의 시선의 동선이 바뀐 거죠 아래를 보고 있다가 이제는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 율법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율법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는 정제받아서 우리는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석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룹의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룹의 행동 예언은 다름 아닌 그룹의 시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소에서 외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히부인에게 앞면은 언제나 동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쪽은 히브리말로 케뎀이라고 하는데 그 뿌리말을 보면은 카담에서 유래됐어요 카담 무슨 뜻이냐 만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율법대로 만나 주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법대로 만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앞을 보고 있는 이 그룹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세 번째로 네 번째에 세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그룹은 종려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1장 19절을 볼 때 그러니까 이 때가 언제냐 주전 573년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이후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연대 계산하면은 주전 573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386년 만에 또 한 번 그룹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있는 이 그룹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제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에서 세 번째는 에스겔 성전의 그룹은 종려나무를 보고 있다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룹은 위를 보고 있다 위를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종려나무를 향했다고 그룹의 얼굴이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다고 했지 위를 보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감히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기는 자는 어디까지 가는 자냐 신의 성품까지 가는 자예요 그래야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볼 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 45절 아닙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아버지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신의 성품까지 가는 자이며 신의 성품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룹은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율법 아래 갇혀 있다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적으로는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냐 바로 신의 성품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 다음에 구룩, 천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누가 보금 3장 28절입니다 그 이상은 아담이오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구룩이고 천사고 뭐고 간에 다 우리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볼 때 지금 것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종려나무를 바라보는 이 구룩의 얼굴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사제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은 뭐냐 할 때 구룩의 앞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에세게 1장 10절입니다 구룩의 앞은 사람이고 구룩의 우편은 사자예요 그래서 앞쪽은 뭘 말하느냐 동쪽을 말하며 빛의 시작을 말하며 빛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빛의 근원은 바로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의 상징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룩의 우편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자는 다시 말해서 우편은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과 권세의 상징이 사자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장 24절 볼 때 지혜와 능력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다섯 번째로 종료나무는 의인을 가리키며 의인은 이기는 자다 종료나무는 의인을 가리키고 의인은 종료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행목같이 반륙한다 이 말씀이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종료나무의 시작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시편 9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요 여기서 신겼다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말로 샷페어 문법적으로는 수동태 분사예요 다른 곳에서 옮겨서 심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먼지같은 인생이죠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며 또 야구보사 4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안개같은 인생들이에요 왜? 에덴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지같고 지푸라기하고 안개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사 여호와의 집에 즉 말씀의 집에 우리를 옮겨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되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간절하게 부지런히 여러분 진짜로 믿어야 돼요 뭐든지 진짜로 해야 돼요 성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도 이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샷페어 다른 곳에서 옮겨서 심었다는 뜻이죠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죄와 허물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볼 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고 그런 사람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이 종료나무를 그룹이 종료나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전진하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장면까지도 이 그룹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구속사적 교훈 그룹의 시선에 동선의 변천은 곧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우로 구속하시고 구속사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생명나무 곧 영생으로 나아가는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 그룹의 눈길은요 아버지의 눈길이에요 아버지가 보라고 하는 것을 그룹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룹이 종료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이기는 자가 다시 말하자면 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까지 이르는 것을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 성전 안에 있는 그 메시지는 비밀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속사조 교훈은 무엇이냐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문에도 천장에도 벽에도 온 사방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으로 내가 에스겔 성전 안에 어디를 가든지 그룹이 종류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져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뭐냐 이기라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라는 것이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며 이기기까지 우리는 참는 것이며 우리는 절제하는 것이며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다 즉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볼 때 틀림없는 말씀이죠 또 골로세서 2장 7절을 볼 때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믿고 사는 일도 힘듭니다 사람 살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샘솟듯이 날마다 그냥 활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 속에도 세포 속에도 근육에도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이기기까지 너와 너가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만 누구만 이기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소망이 되고 축복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맞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처럼 말하고 아버지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로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